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5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황이 아직 안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긴축 기조가 여전한데다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이런 우려를 반영하면서 내년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금리의 향방,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 그리고 2번까지 5번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예상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금통위원 전체 만장일치 동결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영어로 하면 wait and see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두고 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좀 멋있게 얘기하면 정중동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한화는 이따가 같이 토의하겠지만 많은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과 물가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으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환율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과 물가와 거기에 환율까지 관리해야 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삼각축사에 끼어서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다행스럽게 작년, 재작년에 미리 좀 올렸던 금리 수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예상된 동결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된 동결이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동의합니다. 동결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 오히려 동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한 5, 6개월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결의 이유도 100가지가 될 것이고요.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도 100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으로서는 동결할 이유가 조금 더 무게가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대내적인 환경만 놓고 보면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 여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금리를 동결할 때 나타날 부작용도 있을 거고 인상할 때 나타날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부작용 중에 동결할 때 나타날 부작용이 덜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만큼 대내적인 환경이 녹록치 않은 환경.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요인도 충분했고 동결 내지는 인하를 해야 할 요인도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고심이 깊었을 거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금리 인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국민 투표를 붙이면 반은 인상해야 된다, 반은 동결해야 된다 하실 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죠.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고심이 좀 묻어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주의깊게 봤던 거는 사실은 마치 저는 들으면서 FOMC 끝나고 파월이 회견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 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도 저는 관점을 주로 봤던 거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물가가 빠르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헤드라인이 2.3,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2%대까지.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하반기에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해 연간으로 3.5% 예상치를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상반기, 작년 상반기에 이번에 지금 빠진 대부분이 유가인데요. 유가의 그러한 기저효과, 작년에 되게 높아서 올해 와서는 그것을 비교해 보면 유가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괜찮게 봤는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거기에 반면에 유가는 최근에 변동은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물가 재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다는 것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률에 대해서는 유지를 다행히 해줬지만 그런데 사실은 되게 낮은 수준이죠. 1.4%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후로 1%대 성장이 올해 내년 유지가 될, 내년은 2.1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글로벌 아이비들,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아이비들의 예상치는 올해 1점 상당히 내년도에 대해서 1.9%까지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보는 또는 주요 글로벌 아이비들이 보는 것보다는 높게 잡아야 되는 좀 어찌 보면 좀 의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좀 0.1%포인트 낮추긴 했지만 2%대는 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무감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총재의 발언 중에 어떤 부분 인상 깊으셨어요? 기자회견 중에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경제 판단, 경기 판단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물가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물가는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목표 물가에 가깝게 오고 있다. 글로벌 물가든 한국 물가든 그러니까 물가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한국은행의 판단, 총재의 판단은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첫 번째는. 일단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올해와 내년 수준을 유지했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경기 판단이죠. 경제 성장을 지원해주는 통화 정책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약하다, 수출도 어렵다, 중국발 위협 요인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금리를 인상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경기 판단이 어두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금융 불안 문제 해소되지 않았다. 금융 불안 문제를 갖고서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렵다라는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머지 여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미국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 역대급으로 더 벌어질 텐데, 그때 강달러가 나올지, 자금 유출이 정말 일어날지는 아직 모른다. 그건 그때 대응하자. 나타나지도 않을 변수에 대해서 먼저 움직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동결해야 될지에 대한 한국은행의 판단 조건, 다 얘기한 겁니다. 다 얘기해봤을 때 어쨌든 동결할 때 나타날 부작용이 인상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시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 유심히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지금 현재 금리가 3.5인데, 3.75까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1차적으로는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걱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의 경험상, 이 정도의 고 물가를 한 번 겪고 나면 한 번에 안 끝나고 2차, 3차가 왔던 경험이 지난 배경에 한가 3, 4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들 좀 조심조심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과의 사실 금리 차가 상당히 역대급으로 200BP, 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 하반기 9월, 11월, 12월에 미국이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감안한다면 당연히 지금 한은 입장, 금통의 입장에서는 낮추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그러한 여유, 정책의 그러한 공간을 갖고 가고 싶어 한다는 측면에서도 상향을 열어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나 시기를 얘기하는 건 시계상조다라는 게 지금 한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상안을 열어두는 건 다소 원론적이고, 다소 교과서적이고,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열려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금통위 위원들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다소 구두개입적 성격이 있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발언을 함으로써 금통위 위원들이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좀 꺾는다든가, 이런 구두개입의 효과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상방은 열려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고, 역시 미국의 금리 결정도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도 열려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상방은 열려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방이 열려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교과서를 다시 써야죠. 그 정도의 교과서적인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상황을 봐서도 그렇지만 금리의 상방을 열어두는 또 하나의 요인이 가계부채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금리, 지금 시중금리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부채가 더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위 현금 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빚 내서 이걸 계속 갚아야 된다는 상황이면 여기에서 혹시라도 금리가 낮춰지면 오히려 좀 과잉으로 부채를 더 끌어들이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길게 놓고 보면 또 다른 빚이 더 큰 빚을 부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느니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인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더 늘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니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은행의 판단으로서도 딜레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가계부채가 뭐가 문제냐고 하면 답변을 다 못하시더라고요. 가계부채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규모에 있다고. 만약에 규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빚 부담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금리를 도저히 인상할 수가 없는 거죠. 가계부채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뭐가 문제냐고 디파인을 안 하면 규모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건 가격이니까 대출에 따른 가격 지불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규모가 빨리 늘지 않아요. 제약할 수 있어요. 실제 22년, 23년 동안 가계부채 규모가 줄었습니다. 높은 금리를 만나면서. 그런데 만약에 빚 부담이라든가 이자 상환 부담, 그게 연체로 연결된다든가 금융 부실로 연결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전 포인트를 갖는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금융 대출 가구가 엄청나게 빚 부담이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중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그럼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계부채 문제를 뭐로 디파인하느냐에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행은 규모의 문제가 있다고 디파인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은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주택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구간에 항상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규모에서 약 80%가량이 부동산 성격의 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거나 매매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구간에는 담보대출 규모가 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같이 느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한국은행이 이 부분을 신경 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정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23년 하반기에 부동산 PF 금융부실 문제가 있어요. 또 역전세난이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막으려면 미분한 주택 건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가계부채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금융부실 문제를 더 강조한다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딜레마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가계부채 규모가 늘지 않도록 금리를 인상하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PF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사결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모장님께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가계부채가 줄었다는데 절대 규모는 말씀이 맞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신용, 담보가 아니 없는 무담보 대출들은 다시 많이 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생활형, 생계형 대출이 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집을 살려고 팔려고 하는 데 들어가는 담보를 고민하는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인 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은 하늘이 걱정하는 거는 상당히 좀 소위 한계점에 와 있는 가구들을 어떻게 대해줄 거냐의 측면에서 이들이 여기서 빚을 더 지면 나중에 정말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 고민이 있다. 그렇게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 드리고 싶은데. 생계형 대출이 늘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빚에 의존하기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생계형 대출자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하는 대출자가 금리가 올라져버리면 대출을 의존하지 않을까.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취약차주의 부채는 금리를 올리면 사실 1금융권 아닌 다른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더 이 취약계층을 어렵게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면 도저히 금리를 또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치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전망치랑 비교를 해보면 올해 성장률은 1.4%로 유지를 했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2.3에서 2.2로 낮춰잡았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경제는 정말 지독하리만큼 안 좋은 경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23년 경제 성장률 1.4%는요. 우리 GDP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우리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 올 쇼크 이후에 마이너스 1.7% 역성장했었고요.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로 플러스 성장했지만 제로 성장, 경제 위기였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죠. GDP 성장률로 봤을 때 4번의 경제 위기, 이때를 제외해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1.4%가 가장 낮은 숫자예요. 그렇게 23년 경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낮은 경제 규모의 증가세에서 24년 경제가 얼마만큼 도약하는지를 보는데 그 낮은 성장률에서 기조효과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기조효과가 반영된 숫자가 고작 2.2%인 거예요. 내년 성장률이. 그러니까 1.4, 2.1을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고요. 23년과 비교했을 때 24년 성장률. 그러니까 지금 23년 성장률은 1.4%가 22년과 비교한 거거든요. 그런데 23년 지독히 낮은 성장률의 이 경제 규모에서 2.2% 고작 성장한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기조효과를 감안하고 생각해 본다면 경기 침체 국면이 좀 더 장기화되겠구나. 지금의 안 좋은 혹독한 경제가 더 지연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지난 5월과 이번,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그 사이에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수정될 만한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요?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수출이 안 좋아지고 있죠, 계속. 이게 한 번 꺾인 다음에 되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는 그냥 우리나라만의 이슈,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리, 소위 말하는. 중국도 물통량이 줄고 전 세계적으로 물통량이 줄은 것들이 소위 물건 생산해서 파는 걸로는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국면이 1차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우리가 작년 대비 0.9% 성장을 했거든요. 하반기에는 2% 성장은 해야 연간으로 1.4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만만한 쉬운 일은 아니고요. 하반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따가도 논의하겠지만 중국이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한은의 금통이 때문에 모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오로지 한은한테 다 떠넘기고 책임지고 금리 갖고 이걸 조절해라. 그거는 사실은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금리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재정 정책을 사실 통해서 해결을 해야만. 왜냐하면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위기를 단지 금리만 낮춰서 해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재정 정책을 적당한 시점에 잘 투입을 해서 소위 말하는 핀셋, 적당한 그러한 정확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들을 해줘야만 이 위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 정도를 두고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시나리오를 크게는 두 가지로 가지고 있죠. 하나는 중국발 금융위기. 두 번째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장기 침체. 밸런시 리세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자산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떠해요? 소비하기가. 우리 집값이 마냥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비할 마음이, 한턱 쏠 마음이 자산가들도. 여유가 없죠. 없거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신규 투자하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신사업 진출하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하물며 중국으로부터 공장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고 심지어 중국 기업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연쇄 부동산 부실 문제를 맞닥뜨린 건데 이게 금융위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런 경로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당연히 저는 금융위기로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발 금융위기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몇몇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쇄 부도로 연결되면 정말 말 그대로 금융 부실로도 연결이 되고 금융위기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단해 보면 3대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 외에는 소위 도산하거나 더미노 디폴트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도.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보통 알고 있는 리스크는 대응을 합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우회합니다.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고서 거길 곧장 직진하지 않거든요. 경제가 그래서 생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로까지는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시, 대차 대전표가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경제의 악순환을 주는 원래부터 중성장,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경로에 있었는데 이것을 한 발 더 끌어내리는 역할, 그런 역할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당연히 중국 경제가 부진하다는 하방 압력은 한국 경제에도 하방 압력을 주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향 조정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24년 성장률을. 그런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수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긴 합니다만, 증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에는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오히려 중국이 어려워지면 중국에서 돈 빠져나와서 주변국들한테 투자를 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손쉬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로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옆나라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는 우리가 거의 빌려준 돈 없으면. 그런데 실제로 중국은 대외 부채가 GDP의 2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미국발 2008년대 금융위기 때는 거기 다 100% 넘고 유럽도 100% 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을까 봐 걱정되니까 금융위기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실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 또 그다음에 투자도 말씀 주셨는데 상하이 A주식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나온다고 해서 막 지금 설레발들 치고 있잖아요. 맞는데 실제로는 전체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A주식 기준으로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 빠져나와 봐야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엄청나게 중국이 휘청거리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들이 혹시라도 호재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은 너무 좀 섣부른 그런 진단, 예상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발 리스크는 없을까요?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도 좀 솔솔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해놓고 그 고금리의 역습을 피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역시 저마다 골맞아 있는 부분이 다를 뿐이에요. 미국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 골맞아 있는 거고요. 혹은 금융부실. 우리나라는 주로 부동산 PF 부문에 골맞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 그러니까 저마다 골맞아 있는 부분이 달라요. 이런 긴축의 시대 때 골맞아 있는 부분들이 달라요. 그런데 역시 터지는 부분들이 다를 뿐이에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역시 골맞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늘다가 7만 5천 호를 기록하고 지금은 6만 6천 호대로 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6만 호 정도의 기준선을 상위하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미분양 주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골맞아 있는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이고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약이 되는 몇몇 부실 문제는 상존한 상황입니다. 역시 파월도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냥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일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이 감내해야 될 어떤 리스크 요인을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발 리스크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부분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우리 뱅킹 시스템이 사운드, 우리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식으로만 또 얘기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향후의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될 만큼 상업용 부동산 부분을 얼마나 강조할지 이 부분을 좀 우린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9월 FOMC 방향성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강력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파월이 이제는 상당히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능숙해져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끔 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졌거든요. 이전에는 너무 직설적이어서 문제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 조금 더 긴 호흡의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작년에는 고통이 있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가 키포인트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지금은 다들 기대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금리를 슬쩍슬쩍 낮춰줘서 다시 경기를 부양하는 그쪽으로 가는 걸 다들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까지 지금 4% 후반 심지어는 5%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전망에 대한 그러한 어찌 됐나 신호 또는 가정,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도 얘기를 하셨지만 뒤로 가면 사실은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지금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소비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고용이 순식간에 꺾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에 우려가 될 만큼 고금리가 유지될 거냐의 여부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신호를 얻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잭슨홈 미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떤 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보세요? 저는 이런 단어를 거론할까. 이 단어는 뭐냐면 중국발 위스크가 세계 경제 혹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종류의 판단.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하반기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 요인들. 예를 들면 기상학화도 대표적이에요. 기상학화 때문에 농작물 공급량이 줄어서 농작물 가격이 오른다든가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든가 이런 물가 불안 요소들을 좀 많이 강조한다. 글로벌 경기를 판단할 때 물가 불안 요소들을 좀 강조하느냐. 아니면 경기 하방압력 중국발 하방압력을 좀 더 강조하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짓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경기 좋은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일반 투자들은 얼마나 지금 좀 혼란스럽겠습니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모르면 돌아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 확신을 갖고 가기에는 지금 사실은 연준도 모르고 지금 우리 한은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모르면 일단은 지금 너무 한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경도시키지 말고 지금은 상당히 중립적인 위치에 와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방향성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신 거잖습니까? 그렇죠. 안 보일 때는 속도를 줄이잖아요. 우리도 안개가 끼면 똑같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도 운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장님께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시다를 그냥 한 가지만 드린다면 주식시장은 정말 양은 냄비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 솟단지 같아요.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어떤 경기와 무관하게 그렇게 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혹은 1주 전까지만 해도 중국발 리먼 브로더 사태 하면서 그것에 압도적이었다가 이제 중국 그게 의도적인 거야라고 또 입장을 바꿔요. 그러니까 중국발 리스크가 이미 반영된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양은 냄비처럼. 마치 러우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러우 전쟁을 감안해서 주식시장이 얼어붙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터질 때 그 리스크가 고조되는 거거든요. 역시 중국발 금융 리스크를 처음에 인지할 때 한 2주 전 정도 그때 주식시장이 많이 반영됐다가 또 별거 아닌가 봐. 그리고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반영됐어 하면서 또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 결국 내일 있을 잭슨 미팅에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더 긴축적으로 가져갈 거냐. 다소 완화적으로 갈 거냐라는 그 멘트, 그 해석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드립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